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이걸 왜 먹어? 먹는 거 아니야 뜯는 거잖아 신경도 안쓰네 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간다 아니 뭐 먹는 거 아니야? 안 먹어 먹으면 뜯어져야 돼 뜯어지지 않잖아 아니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 필드 인기 포장됐어 이제는 애지가나 장난갖고 꼼꼼쪽도 안해 아우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